약간 유럽 스타일, 약간 영국 스타일, 프랑스 회사지만 약간 영국 스타일의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조금 더 따뜻하고 밸런스가 잘 잡히고 중음역대의 표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미국 스타일의 사운드는 전혀 아니에요. 미국 스타일의 사운드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유럽과 영국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그런 밸런스를 잡아놨어요. 좀 일본이나 미국처럼 좀 날라다니는 고음 뭐 이런 거 그러지 않아요. 되게 잘 보정을 했어요. 고음도 굉장히 깔끔하게 있지만 과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 하나 너무 익사이트하게 나오지 않는 그렇게 튀는 소리가 하나도 없이 정말 잘 정리된 사운드가 나와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프리비션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하이파이 스피커 종류 중에 하나인 스피커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 스피커는 여러분들 전에 한번 리뷰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맞습니다. 같은 카바스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카바스의 펄 제품을 리뷰를 했다면 이번에 그 펄의 아코야라는 조금 작은 사이즈 모델을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급형으로 나와 있는 하이파이용 일체형 시스템으로 보면 되는데요. 제가 빌려서 리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조사에서 요청을 해주셔서 리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솔직하게 장점과 단점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리뷰 영상이 나간다는 얘기는 장점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리뷰 영상이 나가는 겁니다. 저한테 많은 회사가 요청이 와서 단점이 더 많은 경우에는 영상이 나가지 않거나 영상을 제조사 측에만 보내드리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얘기는 그래도 장점이 비슷하거나 장단점이 비슷하거나 조금 더 장점이 많은 경우에 리뷰가 진행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솔직 담백하게 장점과 단점 이야기하고 특징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카바세에서 나왔습니다. 카바세는 굉장히 역사를 길게 갖고 있는 프랑스 회사이고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진주형 스피커로 나와 있는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드리면 프로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체형 앰프가 내장되어 있고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 그러니까 스피커라고 더 이상 얘기하기 조금 그렇죠. 그래서 파워드 스피커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앰프와 프로세서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 형태가 지금은 많이 대세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를 메이어라는 스피커 회사, 마이어사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메이어 또는 마이어사운드 쪽의 스피커가 굉장히 오래전에, 1980년도 이때부터 앰프를 내장을 한, 앰프를 내장하고 프로세서를 내장을 한 프로용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걸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과거에는 스피커 따로, 앰프 따로, 프로세서 따로, 흔히 얘기하는 EQ나 컴프레서 리미터죠. 그걸 따로 해서 내가 소리를 만들어서 이 스피커를 좋은 소리가 나게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다 분리해서 하고, 다 엔지니어가 다 소리를 맞춰서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뭐냐면 그 엔지니어의 역량, 엔지니어가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앰프와 매칭을 하느냐, 어떤 프로세서와 매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조사가 만든 스피커가 소리가 천차매별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제조사는 그거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메이어사운드 또는 마이어사운드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앰프도 내장하고 프로세서도 내장해버려서 내가 이 스피커를 딱 틀 때에는 제조사가 원하는 그 사운드 그대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오래전, 한 30, 40년 전서부터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야, 쟤네들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그 메이어사운드가 굉장히 큰 히트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좋은 스피커 브랜드로 딱 자리를 잡고 있죠. 세계에서 랭킹에 들어가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렇듯이 이런 분위기, 프로 시장에서 적용됐던 그런 분위기가 하이파이 시장에 좀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요. 다수의 하이파이 스피커 회사들이 앰프를 내장한 스피커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카바스의 이 제품도,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요소도 만족하면서 모든 프로세서와 얘는 단순하게 앰프하고 프로세서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Only On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만 좀 다르게 생긴 사운드 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모양만 좀 다르게 생긴 완전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특징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펄 제품에 대한 특징이 쭉 있는데요. 이 특징에서 차이점이 무엇인지부터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있던 펄과 아코야 모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진주 형태의 디자인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모양이 축소가 돼 있는 것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은 중음 드라이버, 고음 드라이버, 저음 드라이버 쓰리웨이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D사는 투웨이 방식이라면 얘는 쓰리웨이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고음이 300W, 중음이 300W, 저음이 1000W로 펄 제품은 돼 있었지만 저음 드라이버가 조금, 후면에 저음 드라이버가 있는데 저음 드라이버가 조금 줄어들고 450W로 됐습니다. 자, 지금 얘기하는 와트는 프로그램 파워입니다. 제가 영상도 찍었지만 앰프, 스피커의 출력에는 AS 파워, 프로그램 파워, 피크 파워 이렇게 세 개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프로 쪽에서는 AS 파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컨슈머 제품 하이파이 쪽에서는 프로그램 파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프로에서 얘기하는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얘는 절반 파워인 150W, 150W, 225W로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희 프로 같은 사람들은 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말이 되지 라고 얘기하실 겁니다. 맞아요. 프로그램 파워는 그것보다 2배, AS 파워부터 항상 2배로 수치를 기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가 얘기한다면 150W, 150W, 225W. 프로그램 파워인 컨슈머 기준으로 온다면 300W, 300W, 450W의 출력을 갖고 있는 게 펄과의 차이고요. 주파수 특성은 14Hz에서 2만 7천Hz까지 나오는 스피커 그러니까 하이 피델리티가 구현 가능한 무손실 재생이 가능한 그런 스피커였다면 펄은요. 펄의 동생격인 아코야 같은 경우에는 저음에서의 소리방능이 좀 다릅니다. 14Hz가 아니라 30Hz부터 낼 수 있는데요. 30Hz만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스피커에서는 딥하게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30Hz부터 된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자동 룸 튜닝 모드 있습니다. 놓고선 앱에서 자동 룸 튜닝을 하게 되면 저음을 쭉 쏘면서 저음의 반응을 보고 룸 모드가 있는 주파수를 줄여서 보정해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처음 틀어봤을 때 저음이 너무 강하게 나와서 와 이거 저음 너무 세다라고 했는데 룸 보정, 자동 룸 보정 기능을 딱 키니까 룸 튜닝 기능을 키니까 저음을 보정해서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구매하신다면 가지고 가셔서 집에 가셔서 처음 내가 재생하고 싶은 그 위치에 잘 놓으시고 룸 모드를 꼭 룸 튜닝 모드를 꼭 키셔서 한번 점검을 받고 튜닝을 한 다음에 소리 틀면 훨씬 더 좋은 반응을 좋은 소리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유무선 커넥트 와이파이나 유선의 이더넷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광케이블 IC에 USB 연결해서 USB를 재생하는 거 모두 다 가능합니다. USB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나 아니면 여러분들 메모리 스틱을 꼽게 되면 여러분들 앱에서 그 자료들을 갖다가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MP3나 AAC, WMA, AIFF, FLAC, 알렛까지도 재생이 가능하고요. 32비트에 768kHz까지 처리가 가능한 대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피델리티까지 가능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원래는 18kHz의 큰 사이즈의 펄이었다면 지금은 쫙 줄어들어서 6kg의 무게로 되어 있고요. 스탠드는 스탠드까지도 무게가 상당했었죠. 펄 시리즈의 스탠드는 15kHz였는데 이 아코야의 스탠드는 6.4kHz로 사이즈가 많이 가벼워지고 줄어들었습니다. 전용 앱이 있는 거 동일하고요. 스테레오 모드 그리고 멀티룸 모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경이 원래는 32cm의 직경에서 22cm의 직경의 원형으로 구형 형태로 바뀌었다는 게 줄어들었다는 게 차이가 될 것 같고요.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검색되는 것이 2575,000원으로 검색이 되고요. 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57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장점과 단점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소리도 들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은 첫 번째 장점인데요. 첫 번째 장점보다는 이전의 장점을 놓고서는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펄 제품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형이죠. 얘의 큰형의 장점이지만 아코야는 어떤지 제가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특한 외형을 장점으로 이야기했는데요. 동일합니다. 솔직히 이쁩니다. 그 이전에 솔직히 펄은요. 좀 너무 커갖고 좀 부담스러웠는데요. 얘는 작아서 더 예뻐요. 더 예쁘고 좀 현실적인 사이즈예요. 그 전에 거는 좀 더 오, 좀 크다. 구형으로 생기는데 눈알처럼 생겼고 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생겼지만 이 비율이 조금 달라갖고 앞쪽에 좀 비율이 달라서 자꾸 눈알이라는 그런 눈알의 모양의 비율보다는 조금 다른 비율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게 좀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디자인보다도 비율적으로는 여기도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5인치 드라이버와 하이 드라이버는 그 펄하고 동일해요. 펄하고 동일한데 아코야랑 펄이나 이 5인치 드라이버와 얘의 크기는 동일한데 뒤에 드라이버 크기만 다르고 전체적인 외형 사이즈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조금 다른 거죠. 비율이 조금 달라서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이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요. 두 번째 동축 드라이버 방식 그러니까 코액셜 드라이버 방식이 장점이라고 했는데 장점 그대로 맞습니다. 동일 형태의 5인치 드라이버의 하이 드라이버 약 0.5인치 하이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하이 드라이버의 스펙은 나와 있지 않아요. 중심에 있는 거. 하지만 동축으로 되어 있어서 소리가 굉장히 깔끔하고요. 특히 미드 드라이버의 소리와 미드와 하이가 연결되는 그 소리의 연결 부분이 너무나 깔끔하게 넘어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동축 드라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알아요. 보이스라든지 미드 드라이버의 표현 능력이 사실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장점에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점은 잔진동이 없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무게가 상당했거든요. 그전에는 18kg으로 너무 무거워서 들기도 힘들 정도여서 정말로 단단하고 무거워서 잔진동도 없는 그런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컴팩트해졌죠. 6kg의 무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삭제를 할까 남겨둘까 고민을 하다가 이 6kg의 스피커가 과연 가벼운 무게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이즈에서 6kg이라면 전혀 저는 가벼운 스피커 가벼운 인클로저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인클로저의 무게가 6kg는 아니지만 굉장히 딱딱한 셀 형태로 되어 있고 안에 되게 충실한 유닛들이 들어가 있어서 무게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크기에 비해서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의 그런 잔진동이 잘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고 어디 하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소리적으로 방해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앱을 통해서 인터넷 스트리밍을 할 수 있고 앱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장점을 놨었어요.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앱을 통해서 똑같이 되고요. 그 전에 제가 펄을 리뷰를 하면서 제 핸드폰에 깔아놨던 앱에서 그냥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잡히니까 바로 이 아쿠야도 그대로 잡혀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대로 놔도록 하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카바세에서 룸 튜닝입니다. 자동 룸 튜닝을 하는 이 기능은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룸 튜닝을 통해서 제품이 이 방에 있는 환경들을 갖다가 보정하는 이거 룸 모드. 왜냐하면 방이 있으면 방에서는 저음이 반사를 하면서 공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같이 룸 안에 트리트먼트를 좀 많이 한 데에서는 그런 현상이 좀 적지만 밀폐되어 있는 장소나 벽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룸 모드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에나코익 챔버처럼 무향실처럼 다 흡수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벽이 없어서 다 개방이 돼 있지 않는 이상 룸 모드 또는 룸에 의한 어떤 공진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각각의 방 사이즈에 따라서 저음의 양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 정도 크기의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규모의 방 또는 지금과 같이 8평에서 9평 정도 되는 방 안에서 사용하기에 적당하게 나온 것이고요. 펄 같은 경우는 이 형이죠. 이 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사이즈 방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펄 모델 같은 경우 조금 더 큰 사이즈 방 10평 이상 20평까지도 가능한 그런 크기에서 쓸 수 있는 용량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얘도 지금 8평 정도 되는 제 스튜디오 안에서 여기를 틀게 되면 저음이 상당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 룸 튜닝 모드, 룸 튜닝을 자동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을 켜고 저음을 방출하면서 룸 모드를 측정하더니 보정을 하고 나니까 사실 밸런스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는 앱 안에서 저음의 양을 조금 밸런스를 잡을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어둡게 해서 나는 저음을 좀 많이 듣고 싶다고 하면 5단계가 있었는데 밑으로 내리면 조금 더 저음이 많이 나오게 되고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소리를 원하고 싶다고 하면 위로 올리게 되면, 위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면 조금 더 저음의 양보다는 고음의 양을 상대적으로 조금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쓸 때에는 저음의 양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이렇게 조금 저음을 좀 높여서 쓸 수도 있겠지만 두 대나 세 대, 여러 대를 쓰게 되면 저음이 중첩이 생기면서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때에는 약간 레벨을 좀 바꿔서, 발란스를 바꿔서 조금 더 고음 쪽에 치우친 그런 사운드를 일부러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자동 룸 보정 기능과 앱에서 통한 제어를 통해서 소리를 좀 잘 보정할 수 있다는 게 쉽고 편하게 보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맞기 때문에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소리 출력입니다. 이 소리 출력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이즈에서 가정에서 118dB SPL이 나오는 게 이 형이었어요. 이 형 모델 펄이었는데 얘도 115dB SPL까지 나옵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 115dB SPL까지 나오도록 돼 있는데 미드 하이는 솔직히 동일하기 때문에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저음 드라이버 자체가 좀 작고 앰프가 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저음의 밸런스에 맞춰서 고음, 중음도 같이 밸런스를 줄여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은 118dB까지 나오지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15dB까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소리가 크냐? 한번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옵니다. 집에서 이렇게 큰 사운드를 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튼 레벨은 제가 맥스로 튼 게 아닙니다. 한 80% 정도로 레벨을 틀었을 때 이 소리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큰지 알겠죠. 맥스로 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환경을 쓰기에는 아주 충분한 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에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초저역을 재생할 수 있다. 아주 낮은 저역을 재생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었는데요. 이 형 모델에서. 하지만 그렇게 낮은 저역까지는 아니지만요.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저역이 재생이 됩니다. 아마 영상에서는 잘 잡히지 않을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겠지만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게 되면 영상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잘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사이즈 치고서는 상당한 저음 재생이 가능합니다.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렸는데 저음 재생 능력을 좀 보게 되면 생각보다 딥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30Hz. 그러니까 이 작은 사이즈의 스피커 유닛에서 30Hz까지 재생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능력이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올인원 시스템에서 이 정도 저역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경쟁하고 있는 D사와 함께 비교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충분히 두 회사는 비슷한 수준 또는 서로 경쟁하는 수준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저역에서 훨씬 더 잘 나오는 거는 이 형 펄 모델이에요. 펄 모델 같은 경우는 진짜 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잘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라가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사이즈에서는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장점에 그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잘 잡힌 톤 밸런스입니다. 이 부분은 카바세의 기술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전 리뷰를 했던 형 모델 펄 같은 경우도 정말 톤 밸런스는 정말 잘 잡아놨어요. 그런데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약간 유럽 스타일 약간 영국 스타일 프랑스 회사지만 약간 영국 스타일의 그런 사운드가 나와요. 조금 더 따뜻하고 밸런스가 잘 잡히고 중음역대의 표현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미국 스타일의 사운드는 전혀 아니에요. 미국 스타일의 사운드는 전혀 아니고 오히려 유럽과 영국에 가까운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그런 밸런스를 잡아놨어요. 좀 일본이나 미국처럼 좀 날라다니는 고음 뭐 이런 거 그러지 않아요. 되게 잘 보정을 했어요. 고음도 굉장히 깔끔하게 있지만 과하지 않고 그리고 어디 하나 너무 익사이트하게 나오지 않는 그렇게 튀는 소리가 하나도 없이 정말 잘 정리된 사운드가 나와요. 보통 이렇게 사운드를 잡아놓으라고 하면 미드 중음역대가 뒤로 빠지면서 저역과 고음만 조금 더 강조되게 상대적으로 들리는 그런 사운드를 많이 잡아놓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진짜 카바세의 오랜 전통의 소리난 이런 거야라는 걸 보여줄 만하게 굉장히 묵직한 사운드도 나오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미드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면서 그렇다고 고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앱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이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 그러니까 제조사가 딱 기본으로 맞춰서 나오는 그 사운드를 딱 들으면 아 확실히 이 사람들은 사운드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게 느껴집니다. 특히 중음역대의 이 밸런스는 제가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로 중음역대가 너무 이쁘게 밸런스를 잘 잡아놨는데 이 톤 밸런스적인 면은 이 형이건 동생이건 정말 톤 밸런스는 정말 잘 잡아놔서 그 부분은 장점에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나믹한 젊은 사운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형에 조금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딥한 저음을 갖다가 힙합처럼 막 딥하게 나오거나 굉장히 다이나믹한 펀치 있는 저역이 나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체구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않지만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우도록 하고요. 대신에 타이탄 저음의 사운드 이 부분을 변형해서 다음이 장점이 있는 이것을 좀 변형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있는 펄은 타이탄 저음 사운드가 장점이었다면 얘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저역도 잘 나오지만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게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중음역하고 중저역의 소리예요. 중음역과 중저역의 소리가 사실은 펄보다 저는 더 마음에 들었어요. 펄이 더 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중음의 소리가 더 중요하고 중저역의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난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시는 분한테는 오히려 이 형 펄보다는 아코야가 저는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남성 목소리, 남성 보컬의 소리가 나올 때 이 딥한 사운드부터 시작해서 정확한 미드에서의 표현 능력이 너무 예뻐요. 저는 솔직히 이런 류의 스피커가 하이파이로 이렇게 들었을 때 과연 좋을까 아니면 얘를 지금 제가 듣는 스튜디오 모니처처럼 그게 정확하게 듣는 그런 걸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음악 감상용으로 듣는 것인가 아니면 소리를 분석하는 용으로 들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이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얘를 듣는데 미드 사운드와 미드 로우 사운드 같은 경우는 둘 다 만족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음역과 중저역의 소리는 음악을 즐기기에도 너무 좋은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너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정확함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저음과 중음, 저역이 아니죠. 중저역과 중음의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너무나 즐길 만한 중음역대 소리와 중저역의 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카메라나 지금 유튜브 영상에는 안 담길 거예요. 제가 재생을 하더라도. 그런데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면 진짜 이거는 좀 집에 하나 가지고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장점을 정리해서 아코야의 장점을 한번 이렇게 받고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 더 정확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제부터 단점도 얘기를 해 드릴 텐데요. 단점도 이렇게 표현이 됐었죠. 이 형 펄 모델에서. 그렇다면 이 단점도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마찬가지로 독특한 외형입니다. 이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환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약간 눈의 모양과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진 것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이렇게 열어놓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모양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반짝반짝한 외형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동그란 외형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너무 사이버틱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호불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단점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 같은 경우는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제품 같은 경우 아코야 같은 경우에는 캐링 케이스까지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캐링 케이스도 같이 제공을 해서 케이스 안에 동봉돼서 이 제품이 들어가서 이렇게 포장돼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가 되기 때문에 이 무게에 대한 단점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 제가 그때 더펄 제품에서 좀 찾았던 건데 찾았던 건데 이 후면에서 후면에서 저음 드라이버가 움직일 때 더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은색 띠가 드라이버의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 구조체가 있을 때 거기에 약간 부딪힌 듯한 그런 소리 따락따락따락하는 소리가 저음을 딥하게 재생할 때 좀 났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삭제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조금은 젊은 사운드의 톤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젊은 사운드의 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처럼 중음역대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물론 이 톤 밸런스는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다른 쪽으로 한번 설명하면서 단점이 될 수 있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들은 약간의 V형 쉐입을 조금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음도 좀 탄탄하게 많이 나와서 붕붕붕붕거리고 고음도 때로는 좀 찰랑찰랑 찰랑하게 좀 잘 나오는 그런 스타일을 원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저음면에서 조금 사실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 일부러 저음을 조금 오버해서 나타내서 이거 봐 나 이렇게 작은 데서 저음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을 기대하셨다면 그런 또 저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저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저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운드가 나오고요. 고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설명 드렸지만 그렇게 미국 스타일이나 일본 스타일처럼 찰랑찰랑하고 밝고 화사한 그런 밝은 스타일의 고음이 나오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내가 기대하던 그런 사운드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앱상에서 톤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앱상에서 톤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톤을 좀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사이즈에서 이 가격이 괜찮냐라고 한다면 저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 형도 마찬가지고 더펄이라는 제품의 오리지널 형 제품도 사실 좀 부담스럽죠. 500만 원대의 그런 이런 제품 얘도 마찬가지로 200만 원 중반대의 이런 제품 이런 유의 올인원 시스템으로 블루투스처럼 무선을 들을 수 있고 유선도 연결해 들을 수 있고 사이버틱한 디자인의 인테리어 요소도 있으면서 내가 방에다가 한쪽 구석에 놓고 듣는 그런 스피커로 써야지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비싸지 않나?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제일 큰 카바스에 의해서 제가 판단하는 제일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명품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스피커나 하이파이 제품에서 명품의 단계에 올라가 있는 그런 반열에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이겠죠. 금액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금액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지금 이어폰에 200만 원, 250만 원씩 되는 이어폰들도 있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헤드폰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헤드폰도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스테레오로 있어야죠. 두 개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모노가 아니라 음악을 좀 감상하고 이렇게 할 거면 좌우 스테레오가 있어야 되고 스탠드가 적정 위치에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건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좌우로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가격대 이런 디자인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돼 있는 경쟁하는 다른 제품들이 있어요. 조금 더 큰 사이즈이지만 좀 가구처럼 생겨 있는 다른 류의 스피커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하고 같이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과연 가격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그런 퀘스천마크가 들게 되겠죠. 만한 아래에 있는 미국의 스피커를 도전시 diligence 침실을 받은 부분은 마라에 있는 것보다 파리1956 9도는? 류시 Isaiah이다. 침실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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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좌우를 놓고 보게 되면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더 적고 장점이 굉장히 많은 좋은 스피커임에도 불구하지만 금액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금 장점이 이렇게 많고 좋은 제품이지만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뭐 디자인 좋고 제품나 이거 신뢰하고 프랑스의 이 카바스의 제품에 대해서는 나는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로이비 똥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큰 돈을 주고선 했을 때 그만큼의 사운드와 기능과 장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임은 맞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수입사 수입사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제품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큰 형 더펄에 대해서 영상 찍은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작은 더펄의 아코야 아코야에 대한 영상도 오늘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두 개를 다 같이 보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매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